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7월 넷째 주 인천 아파트값은 0.1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인천은 입주 물량과 금리 인상 우려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신도시 지역에서 매물 적체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서구는 검단 신도시 위주로, 연수구는 송도 신도시 위주로 각각 0.13% 하락했습니다. 또 중구는 영종 하늘도시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되며 0.1% 떨어졌습니다. 남동구와 부평구도 0.1%, 미추홀구와 계양구는 각각 0.07%, 동구는 0.02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편 인천 지역 전셋값은 0.1% 떨어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. 한편 인천 지역 전셋값은 0.1% 떨어져